긁으면 되나요? 같이 긁어요 시작 다 긁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긴장감 없게 긁는다고? 이거 위에 금액 먼저 긁고요 그 하나씩 긁는 게 짱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저희 공주님이 세상 불쩍에 관심이 없어서 긁으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을 하나씩 확인하는 거죠? 긴장감 있게 근데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모르겠다 아 여기를 먼저 긁고? 다시 한 번 갈게요 다시 한 번 갈게요 어 안 됐어 안 됐어 5천원 됐어 5천원 안 돼 개인 거예요? 네 여기 그림이 똑같잖아요 네 안 됐어요 아